001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콘덴서입니다. 삼화콘덴서의 테마는 손정의 핵융합 mlcc, 적층 세라미콘덴서, 전기차 대시 테슬라 s, 전력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망, 전기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삼화콘덴서, 은, 는 동사는 종합콘덴서, 축전기,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메이커로서 관계사인 삼화전기가 생산중인 전에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콘덴서, 즉 전력용 콘덴서, film, 단층 세라미콘덴서, 적층형 콘덴서, mlcc, 를 생산하고 있음 유럽 및 동남아, 미주, 러시아, 중국시장의 판로 확대로 수출 판로의 다변화를 도모, 기업개요 대시 콘덴서 전문 제조업체로 관계사인 삼화전기가 생산하는 전에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전력용 콘덴서, film, 단층 세라미콘덴서, 적층형 콘덴서, mlcc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에서 전력용 콘덴서와 디스크 세라미콘덴서를 생산함 대시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동일전자, 은성, 뉴인텍 등의 업체들과 경쟁하며, 전체 매출의 약 65% 정도가 수출을 통해서 발생함 재무 대시 스마트폰, tv, 가전, 자동차 등 관련 mlcc 및 dcc의 공급 부진에도 전력용 콘덴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금융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배터리 및 전장용 mlcc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가전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삼화콘덴서의 시가 총액은 323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화콘덴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04위입니다. 삼화콘덴서의 상장 주식수는 1039만 5천주입니다. 삼화콘덴서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삼화콘덴서의 퍼은 11.57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6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51배, 25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5만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3번지억원, 271억원, 33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8번지억원, 235억원, 286억원입니다. 3화 콘덴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746.3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화 콘덴서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1,35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1,60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3화 콘덴서의 총가는 31,150원이며 주가가 3화 콘덴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화 콘덴서의 총가는 31,150원이며 주가가 3화 콘덴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3화 콘덴서은 거래량 12,24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8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26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901흔 8조, 한국증권에서 1,736조, 제이피모간에서 1,136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1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700의 순도조, 키움증권에서 1,708조, 한국증권에서 1,338조, 제이피모간에서 1,153조, 메릴린치에서 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00신 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200연래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손정예 관련주 3화 콘덴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을 능력을 지적해 주식하는 것은 1,1003조, 브랜드에서 3화 콘덴서, 2,2002, 2,400여금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